풍력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와 양고리 주민들이 환경청의 환경영양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풍력회사에서 가구당 천만원, 마을회의에 연간 500만원씩 20년간 지원하는 대신 향후 풍력사업에 대한 어떠한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이는 돈으로 주민을 매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